한국당 의원들이 주말 내내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파주 통일대교에서 천안함 폭침해 주범 북한 김영철의 방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갖다 아주 거창하게 버렸습니다. 도로 위에 들어놓은 사람도 있다고. 장재원 대변인은 아예 도로 위에 들어놓은 장면 제가 봤어요. 추운데. 너무 나갔습니다. 한국당을 밟기만 하면 긴급체포하거나 사살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막 나갔었는데. 사살까지. 그런데 이 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못 돌아가게 길목을 다시 지키고 거기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통일대교 남단에서 도시락 까먹고 쓰레기를 잔뜩 거기다 그냥 쌓아놓고 버리고 온 걸 보면 다시 북으로 못 돌아가게 지킬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쓰레기 쌓아놓은 건 못 봤는데. 1인 미디어죠. 미디어 몽구 씨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군요. 그리고 명분과 합리적인 이유가 결핍되어 있는 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5일 날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남측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었을 때 지금 문제의 인물이라고 하는 김용철 부위원장이 협상대표로 나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화하자고 제안했던 건 박근혜 정부고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당시. 그다음에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식에도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등 북한 대표단이 파견을 왔었는데 이때도 당시 새누리당이죠. 지금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대표로 나가서 박수를 치고 환대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이때 아예 북측 참석자들은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일부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답할 것이 궁해진 상황인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막아서는가. 왜냐하면 평양올림픽이라고 해서 평창올림픽을 무너뜨리는 프레임을 가져갔는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자꾸 메달은 나오지. 인간 승리의 훈훈한 이야기 나오지. 단일팀은 막 서로 처음에는 그랬는데 관계가 좋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몰고 가는 건 안 됐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라는 정치적 소재가 본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한테 늘 유리한 소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여권한테도 유리한 소재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 쪽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잘 안 되더라도 보수 지지층 중에 구구적인 양상을 띠는 현 정권의 부정적인 유권자들을 계속 단단히 결속시켜 나가야겠다. 그래야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먹힐 수 있다. 자칫하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다시 치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전에 보수 결핍층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결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통일대교에서 그렇게 농선까지 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어떤 이슈를 확 확산시킨 느낌은 아니에요? 네. 뭔가 흐름이 뒤바뀌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데 SNS를 통해서 그 반대연이 더 빨리 확산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이나 이걸 실어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언론 보도에 대한 해동력이 국민들이 증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의 해명도 또 빨리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통일대교를 빙 돌아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군사도로를 북한 대표단한테 내주고 도망치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정부는 그 다리는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한 전진교. 거기는 군사도로가 아니고 일반 지방도로다. 정부가 해명을 하니까 이게 또 SNS로 바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민심의 흐름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주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해서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을까. 정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관심사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홍준표 한국당 대표 말대로 하자면 자기네가 통일대교를 지킨 덕분에 김영철이 개구멍으로 빠졌다. 이게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표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무리입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여당에서 야당이 돼서 이제 북한 방문단에 대한 태도가 확 돌변했다는 얘기 방금 전에 하셨는데 언론 태도들도 확 변한 곳들이 있다면서요. 대표적으로는 조선일보죠. 이번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평창에 온다. 이렇게 해서 23일자 신문에 냈고 그걸 자유한국당이 받아서 통일대교 농성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2014년 10월 16일 사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인물을 상대하는 게 남북회담의 어려움인데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는 없다.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대화는 해야 된다. 북한과의 대화 피할 이유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만 한다라고 썼습니다. 태도가 좀 변했네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죠. 자기의 역시 정파적, 정치적, 그다음에 기득권을 어떻게 수호하느냐 하는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마무리 한마디. 네. 언론들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구호를 외치고 주장을 하면 그대로 엄청난 길이의 분량으로 다 받아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치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 발언인지 나름대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속셈이 뒤에 깔려 있는 것인지 그 주장에 지금 비교해 드린 대로 몇 년 전 역사적 맥락과 과거 주장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다 살펴서 전체성을 보여줘야만 그게 객관적인 보도에 가까이 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 위험합니다. 그나저나 이택수 대표의 교과서에서 빼자는 의견과 변상욱 대기자의 교과서에 그냥 두자는 의견이 두 가지의 생각이 지금 청취자들 사이에서도 충돌하고 있거든요. 제가 끝나고 다 읽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지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도 4월 전쟁설 이런 가짜뉴스 막 돌아다니는 거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아 봤어요. 그거 하나도 못 받아보시고. 왜 안 보면서 가짜뉴스라는 거 여러분 명확하게 다시 밝히고요.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 방송 오프닝 때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뭐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막이 내려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 막이 올랐다. 그 얘기 했죠. 이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에 이어서 4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검찰의 압수수색과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4위가 이번에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4위까지 조사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상주 전무. 여러분들 이름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비의 맞사위이자 엔비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은 슬하에 3녀 일남을 뒀습니다. 이상주 전무 아내 주연 씨가 장녀입니다. 장녀.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맞사위거든요. 그만큼 좀 믿고 의지한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소송과 관련되고 검찰 수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무로 많이 도와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무는 검사 출신이고요. 2004년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로 입사를 해서 쭉쭉 승승장구해서 현재 삼성전자 법무실 전무로 근무 중입니다. 그러니까 4위가 검사 출신이군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 이 전무의 한남동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전무를 또 검찰로 불러서 새벽 3시까지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은 엊그제 4위는 어제. 검찰 수사가 정말 mb 턱 밑까지 온 느낌인데 이 뉴스에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허를 찔렀다입니다. 허를 찔렀어요? 네. 그러니까 허를 찌르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람의 약하거나 허술한 곳을 정확하게 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허가 이상주 전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4위를 압수수색할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아들이야 뭐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죠. 4위는 사실 이름도 우리가 생소할 정도인데. 그렇죠. 4위를 압수수색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삼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무는 그 수사선상에서 비켜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bbk 소송비 40억 원을 대납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연결고리는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 전무가 당시가 2008년이었으니까요. 해외 법무위를 주로 맡았습니다. 아예 해외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얽힐 만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되돌렸으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 전무가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삼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선상이 올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알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검찰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약한 고리를 탁 하고 쳤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혹했다라는 지금 뒤인 얘기가 들리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검찰 수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입니다. 아니 사위 압수수색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수사와 달라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죄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와 이 전 대통령 측 대응을 한번 볼까요? 도국동 땅과 다스 차명 보유.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죠. 비장암 조성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거 불가피한 일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그룹 차원에서 부품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당시 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좀 하나 회사 설립하시오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차명 보유도 내가 의도해서 했던 거라기보다는 당시에 현대건설 사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안아야 될 땅들이 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명할 가능성이 있다. 차후에 드러나면. 네. bbk 140억 소송비 대납 문제도 삼성이 소송비 우리한테 직접 대준다가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수 전 la 총영사라든가 미국 소송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석환 변호사 미국 로폼에 연결해 준 사람이죠. 모두 자진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수사가 딱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17억 원 사용처 밝힐 수 있을까 이거는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논리처럼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한 이상주 전무 혐의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취업 청탁을 받고 사위가 돈을 받아서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받아서 뇌물 성격이 돈을 대통령한테 전달해 줬다? 이거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야. 뇌물 성격하고는 다른 완전히 파렴치한 뇌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검찰 수사의 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혐의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서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또 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마지막 행가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이제 더 나올 고구마 줄기도 없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 대통령 수사 보세요. 형님 조카 사돈 측근들이 줄줄이 계속 딸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혐의 같은 경우에도 뇌물의 직권남용 횡령 배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줄줄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검찰이 타겟을 삼았던 것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하고 bbk 140억 원 회수 의혹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거든요. 이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 검찰 조사하는 거 보고 소환 조사하는 거 보고 끝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상주 전무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더 있을까요? 이 다음에는 잡을 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전 대통령만 남았다고 하시는 거군요. 검찰이 회심의 카드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카드가 이상주 전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주범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 부끄럽다. 뭐 이런 또. 그것도 마지막으로 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이 우리 날 좀 도와줘 이런 외침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빙상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구학과 신학 세력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빙상 적폐다. 예.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저희 뉴스쇼에서 한 말이죠. 우리 빙상계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요. 그 원인으로 전명규 부회장이 꼽히면서 그 인물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원인이 전명규 부회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팩트체크를 해봐야 된다.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죠. 이 인터뷰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없다. 좀 더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안민석 의원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팩트체크가 됐는지 보지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팩트를 어떻게 체크해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이 프로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인가요? 네. 안현수 선수가 직접 저에게 문자가 왔고요. 먼저 문자가 왔어요? 안현수 선수한테? 네. 먼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현수 선수를 모르고요. 전명규 교수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전 교수 때문에 자기가 귀화한 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명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제가 진실만 이야기하라. 진실만. 그리고 그 다음날 장문의 문자로 자기의 입장 그리고 사실, 진실을 제게 보내왔죠. 자, 일단 안현수 선수가 그때 러시아로 귀화한 이유가 전명규 부회장의 횡포 때문이라고 안현수 선수의 아버지는 저와도 인터뷰를 하셨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현수 선수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단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네. 본인이 보는 문자 속에 분명하게 전 교수와의 관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부친하고 관계는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부자 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언론을 통해서 안현수 귀화 책임의 화살을 전명규에게 돌린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네. 그것이 기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불순한 의도, 뭔가 기획된 발표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권력 내지는 언론하고도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의심,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 당시 뭔가 이런 힘의 갈등? 이런 속에서 기획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신 거군요. 안현수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주셨다는 거 먼저 좀 짚어봤고요. 네. 자, 다시 지난주 이야기로 좀 돌아가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거대한 두파벌이 우리 한국 빙상계에는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구학이라고 표현하신 장명희 전 회장 라인, 비한체대파. 신학이라고 표현하신 전명규 현 부회장 라인, 여기는 이제 한체대파. 둘 중에 어디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경쟁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후속 취재 더 하신 게 있습니까? 네. 지난주 인터뷰 이후에 양측에서 연락도 오고 또 장명희 회장 그분도 만나봤고. 아, 장명희 전 회장 만나셨어요? 직접? 네. 네. 또 제보도 받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척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좀 심각하고요. 장밀은 빙상집회를 방치하고 오로지 매달만을 위해서 달려온 빙상협회, 빙상연맹이죠. 대한체육회, 문체부 모두의 책임이고요. 또 저희 국회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2004년도에 국가대표 선수가 지도자에게 매를 맞았거든요. 저 평점올림픽 직전에도 심석희 선수가 코치한테 폭행당해서 선수촌 이탈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사실은 이번 경기 중에도 그 부분이 저는 알게 모르게 멘탈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아까 국가대표를 때리는 거는 국민을 때리는 거예요. 그 폭력 사태하고 그런데 이런 파벌 적폐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다 사실 그설로 올라가 보면 선수와 선수 간의 갈등, 지도자와 지도자들의 갈등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파벌과 또 다른 문제가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매달 지상주의라는 매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이 용인되는 그런 인권의 문제가 덮어지는 그런 것하고도 무관치가 않은 것이죠. 네. 그럼 후속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 두 라인, 구학, 신학이라고 한 그 파벌들이 힘의 겨루기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변화가 있고 하던가요? 지금은 전명규 부회장이 연명을 지금 거의 100%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학, 신학이 존재하는데 지금 구학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은? 다 사라진 않죠. 여전히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항상 모함도 하기도 하고 좀 빌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빙상접회를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 4년 후에 북경올림픽에서도 또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구학, 신학 두 물줄기가 이렇게 있고 4년 전 전명규 부회장이 쫓겨나던 그때는 구학의 물줄기가 더 굵었다면 지금은 전명규 부회장이 돌아와서 협회를, 연맹을 장악해버린 이쪽 신학의 물줄기가 훨씬 굵은 어느 쪽이 굵었다, 어느 쪽이 얇았다,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얘기군요. 네. 대체적으로 잘 정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언제부터 이런 겁니까, 도대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90년대에는 장명희 회장 시절에는 그에게 모든 힘들이 집중됐고요. 네. 네.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삼성이 연맹, 근사연맹을 맡으면서 전명규 교수에게 모든 권한과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대안이 중요한 건데 그럼 장명희라는 그분과 전명규라는 이분, 두 사람 사라지면 되는 겁니까?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1차적으로 연맹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명규 부회장이 반대파로 또 끌어안는 이런 탕평 의지가 필요하고요. 전명규 부회장이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받게 되는 것이고요. 탕평으로 끌어안아 보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때는 그럼 전명규 부회장이 내려놓고 그때는 아예 전면 쇄신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크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전명규 부회장을 화폐를 한 상태에서 수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전명규 체제 안에서 개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전명규를 사퇴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명규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전명규 부회장의 전향적인 태도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눈치를 국민들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회장 사니까요. 그리고 지난 20년 가까이 삼성이 회장을 맡아왔거든요. 삼성이 회장 안 맡으면 안 되나? 그냥 저희들 생각할 때는 왜 삼성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삼성의 역할을 또 부인할 수는 없고요. 지원, 돈 문제.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메달보다도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우리 빙상 선수들에게 원한다. 전 부회장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메달 색깔을 노란색으로 원했기 때문에 선수들과 함께 이 모든 업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아마 주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금메달보다도 동메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자세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삼성의 지원과 전면규 부회장의 어떤 훈련 스타일, 전략 이런 것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낸 건 사실이다. 국민들이 그쪽 프레임을 원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탕평책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 전면 개편 이것까지도 논의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전면규 지금은 전면규 부회장 없는 한국 빙상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조차도 과연 전면규 체제가 전면규 부회장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필요했지만 앞으로도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매달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정말 전면규 없는 빙상계 완전 쇄신 이것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면규 리더십에 대한 판단과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 2탄 격으로 오늘 2부 격으로 연결을 했는데 안 의원님 듣다 보니까 3탄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계셔서. 지금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직 체육계가 터지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체육계의 어떤 성추행, 성폭행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뭔가 들으신 게 있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까지요? 네. 특히 우리 여학생들의 합숙소는 잠재적인 성폭행의 장소거든요. 제보 같은 걸 혹시 접수하신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꾸준히 특히 성폭행 관련된 그런 제보들은 있고요. 아마 체육계 미투운동은 곧 터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네. 공휴일에는 뭐 하세요? 사무실은 쉬는 날이실 테고. 저만 일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이 다 일하죠. 평생이 일이에요. 손수호 변호사는. 3.1절에는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죠. 어쨌든 일. 네. 할 때예요.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누리시기를 언젠가는 손수호 변호사도. 저녁도 여유 있게 먹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회사 근처.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사시네요. 긍정적인 삶. 지금은 아직은 일할 때죠. 감사 일해야죠. 정말 부지런한. 손탐정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3.1절에도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오늘 주제를 좀 어떻게 3.1절과 관련된 걸 가져오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광복절을 앞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사라지도록 하겠다. 저도 기억납니다. 이 말. 네.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해야 할 정도라면 실제로 친일파 그리고 또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의 삶을 살펴보고 지금 시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 이거 뭔가 문제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다 어렵게 살고 병을 앓고 제대로 교육도 맛보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어떻게 사는지는 그러고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취재해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손탐정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 누굽니까? 네. 첫 번째 매국노 중에서도 최고 매국노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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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용 빼고는 매국노 설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매국노죠. 재미있는 일도 있어요.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아시죠? 독립신문. 네.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1897년 11월 11일자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완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것에 반대했다. 이완용은 대안에 몇째 안이 가는 재상이다. 독립신문이 이완용의 애국심을 칭찬한 겁니다. 또 독립신문이 이완용은 우리 이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걸 반대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완용이 조선의 4대 명필로 불릴 정도로 재주가 뛰어났고 또 독립문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독립문 현판의 글씨가 이완용 글씨라는 설이 있을 정도죠. 독립신문이 가짜뉴스를 썼을 리는 없고. 네. 그렇죠. 한때는 존경받는 애국자가 맞았다는 얘기네요. 명망있는 지식인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애국은 정말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외무부 장관 격인 외무 대신으로 일하면서 외국의 이권을 넘겨줍니다. 그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됐어요. 그 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참패하는 걸 보고 본격적인 친일 행보를 시작합니다. 1905년 을사능약, 1910년 한일병탄까지 주도하면서요.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일자로부터 돈을 아주 많이 받았고. 돈과 명예 다 챙긴 거예요. 네.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되파는 방식. 딱 부동산 투기죠. 그러네요. 이걸 통해서 경성 최고의 현금 부자가 되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다면요. 한때 여의도 면적의 8배 가까운 땅을 소유했고. 개인이? 네. 전국에 이완용 땅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파악된 현금 자산만 또 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가치로는 6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만 600억 원. 땅은 여의도 면적의 8배. 이완용 땅을 밟지 않고는 전국을 다닐 수 없다라고 할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 팔아서 자신은 떵떵거리고 산 거네요. 권력과부를 다 손에 쥐고 누리다가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해방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9세면은 지금 69세면 빨리 사망한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는 69세면 장수 누린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게다가 해방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죽고 그 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완용 일가가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98%를 해방 전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것도 또 돈의 뭔가 이재가 밝았네요. 그래요. 일단 이렇게 현금화가 됐기 때문에요. 그 후에 어디로 재산이 흘러갔는지 파악하기 참 어려운데요. 또 1992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완용의 후손들이 서울 부가연동에 있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재기를 했고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30억 원에 바로 팔아서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재산을 해방 후에 환수하기는커녕 친일파 후손한테 땅을 되찾아준 셈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죠. 그리고 서명운동, 이완용 재산 몰수하자라는 서명운동도 있었고요. 이걸 계기로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가가 환수한 이완용 일가의 땅은 1만 900제곱미터, 약 3,300평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이게 이완용 재산의 땅은?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전체 땅의 0.05% 아주 극히 읽은 거죠. 0.05%? 네. 0.5도 아니고? 0.05% 나머지 친일재산은 아직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후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일 행위로 만든 재산이 버젓이 되물림이 되고 심지어는 더 얻겠다고 재산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벌인다니 기막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완용, 다음 인물은 누굽니까? 두 번째, 탐관오리의 대명사 민영휘. 민영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 여러분 기억 떠올려보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1852년 서울생이고요. 당시에 민씨 일족이 실권을 잡고 아주 기세등등 했습니다. 민영휘의 아버지가 민두호라는 사람인데요. 민두호 역시 민씨 세도를 이용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은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당시에 민쇠갈고리. 민씨 성을 가진 쇠갈고리죠. 굉장히 직접적인 별명이네요. 사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민영휘 역시 민초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았는데요. 1930년대에 조선 최고갑부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또 명성화구의 눈에 들어서 주요 관직이 올랐는데 1894년 가보 농민 전쟁에서는 청나라에 진압군 파견을 요청하는 친청파였어요. 그러다 경솔국지 직후에는 또 일제에 부역하기 시작하거든요. 친일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또 아부에도 탁월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시절에 말로만 듣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고종에게 선물을 하고요. 광성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그러자 고종이 휘문의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내려둘 정도로 총애를 받았죠. 이 휘문의숙이 지금 휘문고등학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 휘문의숙 교정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죽기도 전에 동상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나라 근대기 최초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동상이 민영휘 동상? 그렇습니다. 근대. 그리고 또 그 동상이요. 다른 동상들은 전쟁 물자로 다 공출되고 파괴됐지만 이 민영휘의 동상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민영휘 이 사람도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해방 전에 죽었다면서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해방 10년 전인 1935년에 사망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위세를 떨치던 민영휘가 죽었는데도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장례를 아주 초라하게 치러서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래. 후손들 어떻게 지내요? 민영휘 후손들. 네. 민영휘가 친일로 얻은 권세와 재산이요. 3대도 아니고 4대까지 문제없이 내려갔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지금 휘문중고등학교는요. 서울 대치동. 정말 금사락이 땅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풍문여고도 후에 설립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자손들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후손들끼리 또 종로 한복판에 노른자위 부동산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2007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가 민영휘로부터 되물림된 재산. 친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후손들이 재산을 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재산 환수 작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환수 못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환수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친일 재산인 걸 뻔히 아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려온 건지 알면서도 환수할 길은 없는 상황. 국민들 들으면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완용, 민영이 거쳤습니다. 다음은 누굽니까? 세 번째, 자발적 창시 개명자 1호, 노다 대감. 노다 대감이란 이름은 저는 생소하네요. 누구예요? 네.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는 민족 반역자, 바로 송병준입니다. 송병준. 송병준 이름이 노다 대감이었어요? 노다 헤이치로라는 일본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을 한 건데요. 조선 말기에 무관이자 정치인이죠. 또 정미 칠적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조선총덕부 중추원 고문도 지냈고 나중에 일제로부터 백작작위까지 받습니다. 특히 송병준이요. 일본 총리와 이토르 히로부미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직접 가서요. 1억 5천만 엔을 주면 조선을 팔아넘기겠다. 그 돈으로 이렇게 넓은 조선당과 2천만 명을 넘는 조선인을 일본 손에 넣고 세금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건 정말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믿기 어렵죠? 이게 그냥 야사가 아니고 진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정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런 정사입니다. 진짜 매국노네. 매국노 중에 매국노네요. 송병준도. 그렇습니다. 민영환 집안의 직객으로 있다가 무과에 합격했는데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일본 무역회사와 합작해서 부산에 상점을 차립니다. 이게 친일합작기업 1호로 볼 수 있겠고요. 당시에 군중들이 분노해서 이 상점을 때로 부수기도 했어요. 그 후에 일제 지시에 따라서 일진회를 만들고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를 원한다라는 여론 조작까지 합니다. 조선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일본이 지배해주는 거다? 그렇죠. 여론 조작을 한 거죠. 또 매국의 대가로 백작작이 이분은 물론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챙기는데요. 고종은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대신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국채보상운동 방해공작까지 합니다. 또 민영환이 자신을 돌봐줬는데요. 국권 피탈로 상심하고 자결했죠. 가족도 남고 재산도 남았는데 남은 가족들을 협박해서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요. 은인이든 친구든 가릴 거 없이 주변 사람들의 재산과 토지를 빼앗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지금도 송병준 일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수천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렇군요. 이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송종헌이에요. 당시에 전국적인 세도가로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방이 되고 용인의 대저택, 또 전답을 급히 처분하고 서울로 피신했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송병준의 아들 중에 하나, 송준헌은 반민특위 조사 중 사망. 네, 송종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송병준의 손자인 송돈호가 등장합니다. 이제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1990년대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송병준 토지를 찾는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옥중에서 사망을 하니까 뭔가 토지가 어딘가 있긴 있는데 뭔가 부정확하게 넘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손한테.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되찾는 소송을 했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토지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되고 또 실제로 사기극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문제됐던 땅이요. 서울 상암동에 60만평, 인천 부평에 30만평, 또 강원도에도 200만평. 토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송병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죠. 그런데 이걸 송돈호, 손자가 바로 찾아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한 단계 하나를 거칩니다. 어떻게 거쳐요? 네, 중간에 브로커와 후손들이 짜고요. 기부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게 기증하는 그런 서류를 만드는데요. 즉, 기부를 받은 단체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결국은 단체가 땅을 찾은 다음에 송돈호와 브로커가 반반씩 나누는 소송이었죠.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 A라는 어떤 자선단체에다가 기증하는 식으로 해서 명의를 바꿔놓고 기증단체가 국가가 내놓으니까 아니, 나 지금 이거 기증받은 건데 내가 왜 내놔야 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반반씩 나눠 가졌다는 거군요. 실무에서는 이걸 원쿠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이 또 있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언론 지대로 들통났어요. 그러자 손자 송돈호가 국가에 땅을 헌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헌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이었고요. 실제로는 송돈호의 배달은 형 송준호가 국회 찾아가서 국가 헌납 동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97년에. 하지만 송돈호는 몰래 숨어서 땅찾기 소송을 계속합니다. 2002년에 인천의 부평에 있는 일본기지가 국가에 반한태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포함한 일대가 모두 송병준의 소유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숙에 관한 특별 법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친일파 재산 빼앗아가는 그 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냈었죠. 뻔뻔한 모습이죠. 저희가 기억해요. 헌법소원 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 벌이는 친일파 후손들. 저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이게 가능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우리 사회가 이걸 허용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1990년에 이완용의 증손자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땅을 되찾아서 바로 팔아치웠습니다. 그 뒤로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이 주목을 받았죠. 16건의 소송 중에 8건에서 승소합니다. 친일파 후손이? 네. 당시에 어떤 특별한 법령도 없었고요. 또 국민 정서나 법과 음정과는 별개로 법원은 제출된 등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반발하면서 나온 법이 바로 이 친일파의 재산을 우리가 환수하자라는 특별법이었던 거잖아요. 네. 2005년이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친일 후손들의 땅찾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2011년에 매국노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 제기에서 1심에서 승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친일재산 귀속법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시점을 러인전쟁 개전시라고 봐요. 러인전쟁이 열린 시작된 날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일제의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걸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일전쟁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법에서 정한 환수 대상이 안 돼요. 그나마 이 환수 대상에서 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일재산 귀속법,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도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희한하네요. 네.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친일파 후손과 함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토지 브로커들. 아까 짜고 치는 사람들. 네. 또 브로커들과 함께 도움을 주는, 브로커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직 공무원들, 또 지역 권달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송병준의 손자 송도노가요. 경찰 관계자, 거물꾼 조폭과 연결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변호사들도요. 이런 소송하면서도 거의 개선공보수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이들 모두 제2, 제3의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따끔한 한마디이시네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손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라. 3.1절에 참 맞는 주제입니다만 소개하면서도 내내 쓸 수 씁쓸해요. 손탐정의 한마디. 외국 사례를 잊지 말자. 외국. 외국은 어땠습니까? 프랑스. 독일에 4년간 지배를 받았죠. 해방 직후에만 부역자 1만 명을 채용합니다. 4년 점령당했는데. 4년 동안 식민지였는데도 1만 명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군요. 그 후 4년에 걸쳐서 7천 명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징역형 또 시민권 박탈 처분을 10만 명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도요.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속하는데. 프랑스뿐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요. 나치협력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1870년에 폐지했던 사형 제도를 특별히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무려 150명 이상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데. 무려 35년 동안이나 일제의 지배를 받던 우리는 반민특위가 약 700명을 조사해서요. 약 300명을 기소합니다. 그런데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 징역형 13명, 국민권 정리 18명. 국민권 정리 18명. 나머지는 무죄와 형면죄. 이러니 친일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아휴, 부끄러워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부끄러워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덕을 보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발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탐정선수호, 지금까지의 선수호, 탐정 내용 중에 오늘 가장 저는 찹찹한 것 같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러게 말입니다. 송 변호사님 고생하셨고요. 또 얼른 가서 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탐정선수호였습니다. 뉴스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죠.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고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측근들이나 친인 측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음에 따라서 조만간 소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환할 거란 얘기를 지금 들은 게 한 달 전이에요, 저는. 계속 조만간 조만간.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1월 22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올림픽 끝난 뒤에 소환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림픽은 패럴림픽 말고. 동계올림픽. 비장애인들 올림픽. 검찰 내부 고위 관계자, 수사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에 아무리 빨라도 동계올림픽 이유가 될 것을 보인다. 그 시기는 3월쯤이라고 제가 전망을 했었죠. 그때 3월 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3월 초, 3월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3월이 됐으니까 소환 시기는 임박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쯤이라고 얘기들 나옵니까? 사실 처음에는 저도 3월 첫 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3.1절과 토요일 사이인 오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오늘은 일단 아니니까 다음 주가 될 거냐 아니냐가 남았는데요.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그러니까 3월 8일이나 9일쯤 소환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3월 8일, 9일. 그런데 이 수사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 당사자인데.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소환 시기는 3월 15일이나 16일 정도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도 처음에는 3월 10일 이전에 소환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3월 10일 이후고 3월 16일 이전 사이쯤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3월 8일이나 9일이라고 한 거는 빠르면 그 정도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고 권영철 선임 기자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10에서 16 사이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고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소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와의 주제 검찰은 왜 mb 소환 시기를 예정보다 계속 늦춰야 하는 걸까.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혐의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새로운 걸 말하니까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한 사람을 부르면 이 사람 수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저 사람 불렀는데 수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걸 덮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처음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실 수사의 핵심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고. 삼성이 대납해 줬다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자수서까지 제출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죠. 이게 사실 확인됐다라고 얘기까지 들리니까. 또 지금 수사 중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22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죠.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수사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은 정치 보복과 다섯 지분 문제인데요. 먼저 지난 1월 17일 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개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다섯 지분 프레임은 실 소유주를 가리는 문제인데 주식 지분으로 이 전 대통령의 지분이 없다거나 대주주가 아니라는 걸 이유로 빠져나가라는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섯의 실 소유주 문제는 외부로 드러난 지분율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설립 자금을 누가 댔는지 인사권을 누가 행사해 왔는지 자금 관리에 누가 관여했는지 그리고 비자금을 만들어서 누가 가져갔는지를 살펴보면 실 소유주가 드러나겠죠. 사실은 지분으로 봐라라는 프레임에는 말릴 것 같지 않은데 정치 보복이라는 건 지금 좀 걸리는 거예요? 정치 보복 프레임은 뇌물수수 혐의나 다스 관련 실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비자금 조성 등으로 비껴가면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탄탄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런 것이고요. 탄탄하게 깨기 위한 논리들을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는 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망신주기 위한 소환은 안 되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고 할 때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앞서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도 소환 제부에 대해 검토조차 안 이뤄졌다고 신중하게 대응한 이유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망신주기식 또는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좀 유력해 보이네요. 세 번째. 결국은 신중하다는 느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 여론이 무르익은 마지막 그 지점까지 계속 기다리는 이런 느낌. 수사를 보강해 가는 거겠죠.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불행한 과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과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반면 교사로 반성도 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우려스러운 일들 이런 걸 최대한 제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망신주기식으로 흘러갔고 결국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지금 통하는 얘기네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방지 신중함을 더하고 더하는 듯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환조사를 하긴 할 거잖아요. 그건 불가피잖아요. 그렇게. 시계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환조사하고 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검찰의 공식 입장은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죠. 한 가지 변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국민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지금까지 나온 혐의 정도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수사를 해봐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느냐 맞느냐 하는데도 여론이 여론 눈치를 봐요? 이미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과거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을 안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실은 이게 법이니까 그냥 법대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대로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직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구속영장 청구냐 불구속 기소냐 를 가르게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지난 그제적 여론조사 이상이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구속수사에 찬성한다가 67.5% 반대한다가 26.8%였습니다. 7대3 정도니까 여론은 크게 좌우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청취자 7725님은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니 그런 행위를 했으면 사실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이 67.5%라는 말씀입니다. 국민 여론이 그러면 검찰은 원칙대로 가겠죠. 그래요. 그나저나 다스가 누구 건지 실소유주 확인은 끝난 거예요. 뭐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보면 다서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네.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다. 도곡동 땅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고 BBK도 새팔간 거짓말이다. 네. 그렇죠. 다스는요. 다스 얘기는 없네요. 지금 말을 말하고. 그리고 최근에 기자들이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 궁금해한다고 물었더니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전 대통령의 큰형이면서 다서의 명목상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이 조사를 받고 기관을 했죠.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이전 대통령과 다서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에서 MB 측근들은 다서가 이전 대통령 소유라는 물증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성호 전 다서 사장이 결정적인 진술을 했고 다른 참고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사에 관여하고 자금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심지어 다서 부사장인 이전 대통령의 장조카 이동형 씨도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서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확인될 경우에 이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을 해온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되므로 삼성의 다서 소송비 대납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의견. 지금 아까 전에 여론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 결정할 거란 얘기하니까 지금 청취자들이 화 많이 나셨어요. 거영철 손님 기자. 이게 이게 요즘 vil desenvolv입니다. 그래서 말ишь 개념 Psaki